전국 대회로 나가면 무조건 1등! 아저씨 조금만 뒤로 가셔야 될까요? 뭐야? 어 뭐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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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! 으아! 오오오오오오오! 으아아아! 으악! 진짜 품새 천재예요. 괴물 괴물! 으악! 아악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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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품새라 할 때 도복에서 팍! 이런 소리랑 웹체이터 때 쭉 이런 소리라든지 이런 게 즐겁거든요. 스피드, 근력, 유연성, 중심이동 이 모든 면에서 또래 친구들보다 월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아, 평소보다 잘 못 버텼습니다. 5초, 10초 버티기도 쉽지 않은 동작입니다. 잘하네요. 청추를 안 합니다. 공인 품새 주니어 국가대표 현 공인 품새 주니어 국가대표고요.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전국 대회를 수십 번 나가서 나가면 무조건 1등! 느는 모습을 보면 그것도 즐겁고 시합 나가서 시합 이기고 1등 한 건 되게 저한테는 행복이거든요. 여기도 좀 많아요. 아이고 이거는 좀 저한테 특별한 메달인데 이번에 고양시에서 열린 세계 품새 선수권대회에서 딴 메달이에요. 제가 그동안 힘들게 운동해온 결과에 대한 보다 선물이라고 생각해요. 더 따고 싶어요. 그냥 저 방을 전체 도배할 수 있을 만큼 4살, 5살 때 언니, 오빠들이 하는 품재를 보고 절도 있게 하려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. 그때 모든 부모님들이 생각하듯이 저도 우리 딸이 혹시 천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결국에는 연습하고 또 계속 연습, 연습하는 게 정답이에요. 그것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. 운동하는데 연습 말고 어떤 답이 있겠어요? 힘들어도 어쨌든 이건 저를 위한 운동이니까 인상 찌푸리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웃으면서 하려고 합니다. 공인 품새는 조금 진지하게 해야 되는데 이건 좀 더 즐기면서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저한테도 좀 더 즐겁고 새로운 경험인 것 같아요. 제가 계속 해오던 공인 품새도 좀 더 열심히 하고 새로 시작한 자유 품새도 더 열심히 해서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iba 3 4 5 5 5 5 6 5 6 10 10 감사합니다.